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뇌 신경신호 전달 물질 중 하나인 도파민. 도파민은 의욕과 행복, 기억, 인지, 운동 조절 등 다방면으로 관여하는데요. 특히 도파민은 뭔가를 결심하거나 하고 싶다는 의욕을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비유하자면 뇌에 맛있는 보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순간에 자극을 받고 심할 경우에는 중독될 수도 있는데요. 주변에서 자극적인 걸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여서 더더욱 그렇죠. 특히 자극적인 것을 맛본 뒤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도파민이 떨어지면 오히려 무기력과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이 때문에 다시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도파민 중독, 악순환인 거죠. 짧은 영상과 게임처럼 빠른 보상에 익숙해지면 독서와 공부처럼 보상이 느리고 약한 것에는 더욱더 관심을 두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요즘에는 도파민 디톡스라는 것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걸 줄이고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자는 운동인데요. 짧은 영상, 숏폼 시청을 줄이고요. 메신저와 SNS, 게임하는 시간을 줄이고 나아가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겁니다. 한 번에 한 가지 활동만 하면서 집중하는 습관을 드리고 산책과 운동, 명상도 하면서 몸과 마음을 함께 챙기는 거죠. 느리고 작은 보상이 더 가치 있고 건강한 거라는 걸 우리 뇌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우입니다. 지금 출발하죠. 안녕하세요. 이대우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면서 여러분과 소통도 하고 상식의 수준도 더 높여드리죠. 우리나라가 7년 만에 미국이 정한 이것 관찰대상국에서 빠졌습니다.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 미국의 감시망을 벗어났다는 거죠. 기분 좋은 일 같기는 한데 내용이 좋은 건 아닙니다. GDP의 3%를 넘겨왔던 경상수지 흑자가 0.5% 정도로 줄었죠. 우리나라가 돈을 못 벌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우리나라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을 뜻하는 두 글자이기도 하죠. 그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오늘 원달러 이것은 1309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들어보시죠. 손석우 경제평론가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손석우 평론가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 지하철이 우려했던 대로 파업에 돌입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KTX 요금, 지금 인상을 할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제 코레일 사장이 관련돼서 운을 띄우는 발언을 했고요. 이 소식 전해드리고요. 가계대출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가계대출이 좀 줄어드는가 싶었는데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관련된 대출 규제, 특히 DSR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DSR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염현석 기자 이템도 들어볼까요? 네, 상반기 기준 부채만 201조 원인 한국전력공사가 또 자구안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산업용에 대한 전기요금도 인상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전기요금과 함께 통신요금도 꽤 부담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3만 원대 5G 요금제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서구 평론가가 중요한 소식부터 들어볼게요. 서울 지하철이 이제 파업을 하고 있는 거죠? 출근 시간대는 좀 괜찮았을까요? 출근 시간대는 평시와 다름없이 운행을 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파업을 시작했나라는 걸 감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른바 경고파업,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이제 우리 1호선부터 8호선까지를 운행하는 곳이죠.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협상이 이제 어젯밤에 결국 결렬이 되면서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가 오늘과 내일 일단 경고파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노사는 앞서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을 체결을 해서요. 평일 대비 현재도 83% 정도의 인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승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즉 출근 시간대가 되겠죠. 평소 열차 운행률의 10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고요. 하지만 낮 시간대, 또 퇴근 시간대의 정상 운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낮 시간대 운행률은 평시 대비해서 7, 8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퇴근 시간, 좀 잘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나가셔야겠네요. 그 협상이 결렬된 이유를 좀 살펴봐야겠네요. 네, 핵심 쟁점은 인력 감축안입니다. 사측은 그동안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온 만큼 2026년까지 2천여 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따져보면 공사 전체 정원의 약 13%에 달합니다. 노조는 사측이 노동자에게 경영 부실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사측의 무량 인력 감축은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며 감축안 철회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노사는 총 10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이 됐고요. 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는 대화를 이어나가겠다 이런 방침이긴 한데 입장체가 워낙 첨예하게 벌어져 있어서요. 거리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거는 수도권 전철 이야기였고 KTX 운영하는 코레일 있지 않습니까? 한국철도공사? 네. 여기서 요금을 올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어요. 네, 코레일의 한문위 사장이요. KTX 요금을 올해도 못 올리면 내년까지 13년째 오르지 않는 것이다. 전기요금도 인건비도 오르다 보니까 수선 유지비도 많이 올라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 요금은요. 2011년에 4.9%가 인상된 이후에 현재 12년째 동결된 상태이긴 합니다. 코레일의 부채 규모 20조 7천억 원이 넘고 이제는 금융부채가 15조 원으로 하루 이자 비용 10억 원이 10억 원인 상태입니다. 12년째 동결되고 있었네요. KTX가. 자주 안 타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언제 올랐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시야층은 조금 또 체감 차이가 있죠. 하여튼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염현석 기자. 전기요금 이제 올린다고 하죠. 그런데 산업용만 올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주로 대기업들이 쓰는 전기요금만 올라갑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용 갑 산업용 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기 사용량에 따라 갑 을이 나눠지는데 조금 적은 저압에 적은 게 갑이고 고압에 많이 쓰는 게 을입니다. 을도 빛이 좀 나눠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중소기업용 대기업용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번에 산업용 을 그러니까 대기업만 평균 킬로와트 시당 10.6원 올라갑니다. 중소기업이 쓰는 건 올리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을만 올렸냐 대기업용만 올렸냐 보면 대기업용 전기를 쓰는 곳들이 총 4만 2천 곳입니다. 이게 전체 전기를 쓰는 대상자의 0.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력 사용용으로 보면요. 이 0.2%가 50%를 사용을 합니다. 48% 정도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올려도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고압에 대량의 전기를 쓰는 곳들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인상을 감당한 여력도 충분하다라고 정부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은요. 한 달에 월평균 최대 3억 원 정도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한전은 이번 인상을 통해 내년 1년 동안 한 2조 8천억 원의 추가 수입을 얻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삼성전자는 한 3천억 정도를 1년에 더 내야 돼요. 전기요금만요. 그런데 이렇게 오르니까 원가가 오르는 만큼 당연히 물가를 좀 자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물가 자극 때문에 위험성이 있지만 이제 어떤 걸 기대를 하냐면 대기업들이잖아요. 에너지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 오른 걸 좀 흡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도 같이 하면서 대기업 전기요금만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또 투자도 더 할 수도 있는 거겠고요. 0.2%가 전체 전력의 50% 가까이 쓴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렇게 전기요금 올릴 때는 또 항상 한전이 여론 많이 의식하지 않습니까? 자구책 이런 거 이번에도 내놨습니까? 네. 한전이요. 상반기 기준으로만 부채가 201조 원입니다. 이자가 아까 코레일이 한 10억 원 정도 하루에 낸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118억 원씩 냅니다. 하루에 이자만 118억 원. 한전이요. 이래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실적도 3분기는 약간 흑자 전환이 전환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올해 7조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에 한전은 부동산 매각, 임금 반납 등 25조 7천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다시 또다시 자구안을 내놓은 건데요. 이때 당시에 너무 이런 숫자 중심의 자구안을 낸 게 아니냐. 그래서 좀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의 자구안이 없다. 그래서 이번 자구안의 핵심을 세 가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력 감축. 두 번째 조직 축소. 뼈를 깎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알짜 자산 매각까지. 이렇게 기본 골자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한마디로 몸집을 줄이고 돈 되는 자산까지 팔아서 유동성을 조금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인력 감축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내부 효율화까지 하면요. 총 2천 명 수준의 인력 감축이 단계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한전의 상징적인 건물들도 많이 팝니다. 서울 노흥구에 있는 한전 인재개발원도 있고요. 여의도 남서울본부, 그 다음에 한전 KDN 지분 20%, 필리핀 태양광발전소 등 알짜 자산도 매각을 합니다. 이게 타이냐 자이냐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네. 여의도 남서울본부여고 보면 여의도 그 트윈타워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한강 공원에 완전 막 붙어 있어서 알짜 중에 알짜 땅인데. 물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 기회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도 따져봐야 되고. 알짜 자산을 판다는 게 꼭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파는 필리핀 태양광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한전이 전체 지분의 38%가 있습니다. 이게 한전이 한 500억 정도로 팔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이 태양광발전소가 고정적으로 배당금을 받는 곳입니다.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8년부터 받았었는데요. 작년까지 총 216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발전소 운영기간이 18년입니다. 매출 예상액이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걸 500억의 판단이 헐값 매각 논란이 조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손석우 평론가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고요? 네. 사실 금융당국이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예고를 했었죠. 특히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아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최종 검토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1억 원 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DSR 비율이 40%, 1금융권은요. 2금융권은 50%, 이거를 넘기지 못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연봉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면 빚 갚는데 2천만 원 이상은 안 빌려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금융위는 일단 DSR 적용하는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얘기는 DSR 적용을 받지 않는 즉 규제 예외 항목도 있는데 이 예외 항목을 줄이겠다라는 거죠. 현재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특례보금자료론 같은 정책 모기지는 DSR 산정에서 예외로 인정이 됩니다. 이런 예외 항목들을 줄이겠다라는 건데 또 무조건 적용하는 것으로 바꾸게 되면 이런 것들이 대출의 특성상 소득이 적은 금융 취약자들에게는 더 어려움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서 금융당국이 현재 또 논의 중인 게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부분인데요. 이것에 대한 세부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고려해서 대출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일정 수준의 가상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요. 또 자연스럽게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하는 차주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금리 많이 쓰지 마시고 고정금리를 쓰세요. 라고 유도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는 효과도 있는 거죠. 또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앞으로 더 많이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인가 보네요. 우선 내년 1월부터 은행별로 고정금리 대출 실적을 집계를 해서요. 이를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시행을 합니다. 예금보험료라는 게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책임준비금 성격의 보험료잖아요. 고정금리 대출을 많이 실행하는 은행에게는 보험료를 줄여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또한 순수하게 장기 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한 것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형태의 새로운 행정지도 개편안도 마련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또 장기 고정금리 대출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게 커버드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예대율 규제를 완화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또 차주들이 만약에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겠다라고 한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도 은행들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가 올해 들어서 급증을 한 것도 정부가 각종 특례대출 열어주면서 정부의 의도대로 간 것 같기도 한데요. 현재 가계부채 상황도 한번 짚어보죠. 사실 상황만 보면 약간 이런 말하니 그렇지만 줬다 뺏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상황이기도 한데 가계대출이 어쨌든 좀 줄어드는가 싶더니 또 다시 늘어나고 있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요. 지난 10월 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총 1,086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한 달 전보다 6조 8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감소를 했다가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고 또 특례대출 같은 것들을 출시를 하면서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난 4월부터 7년 연속 불어나고 있기는 한데 정부가 다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또 8월이랑 9월에는 반짝 감소세를 보였다가 지난달에 다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김영희 님이 저도 주담대 때문에 고심입니다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주택담보대출 수준은 지금 어때요? 주담대가 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대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가계대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10월 한 달간 5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증가폭 자체는 9월과 비교하면 소폭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많은 규모죠. 8월까지 주택 매매 거래량이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 집을 구매한 분들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르는 수요가 아직 이어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10월에도 주담대 규모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게요. 지난달에는 그동안 감소세였던 기타 대출이 갑자기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 기타 대출에는 일반 신용대출도 있고요. 마통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통장 등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지난달에 1조 원 늘었습니다. 이게 23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상대적으로 짧게 썼다가 갚는 경우가 많죠. 그동안 주담대가 늘어나는 동안에도 차주들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들은 갚아나가는 분위기가 2년 가까이 유지가 됐었는데 지난달에는 이마저 플러스로 돌아선 겁니다. 원인을 따져보면 일단 추석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돈 쓸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많이 이런 것들을 빌렸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 정부가 주담대 관리를 강화하니까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신용대출이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기타 대출이 추세적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즉 일시적인 현상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계속해서 어디선가 돈을 좀 꺼내 써야 하는 창고가 계속해서 필요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디선가는 좀 줄어든다는 소식 없습니까? 이염현석 기자. 네. 드디어 줄어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통신비가 조금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동통신사 3사의 5G 요금제 가장 낮은 게요. 한 4만 원대 중후반대입니다. 저도 4만 9천 원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한선이 3만 원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년 1분기부터입니다. 또 우리가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더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5G 전용 단말기는 5G만 LTE는 LTE 전용만 써야 되잖아요. 이런 게 조금 바뀌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설되는 통신 3사의 저가 5G 요금제를 도매 제공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이제 3, 40%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 출시도 유도가 된다는 건데요. 이제 이동 3사가 5G 요금제를 도매로 내놓으면 이걸 보통 알뜰폰에서 사서 이거를 다시 또 재판매를 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이거를 알뜰폰 5G 요금제를 더 낮추기 위해 이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를 적게 쓰는 이용자들이 실제로 쓴 만큼만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요금제도 만들어집니다. 특히 30GB 이하 소량 구간의 요금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금은 소량이 한 10GB 이렇게 크게 나와 있거든요. 10GB, 30GB.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간이 조금 더 나눠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현 정부 들어서 두 차례 요금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30에서 100GB 그러니까 좀 많이 사용하는 이런 고가 요금제에서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이런 조금만 데이터를 조금 덜 쓰는 곳에서도 나온다는 데 조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존에는 10GB 요금제 그 이상은 30GB 요금제 이렇게 껑충 뛰었었는데 그 사이에 좀 촘촘하게 요금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실 때 원체 기기 가격이 비싼 것도 있습니다만 기기 가격 약간 할인해 준다고 하면서 굉장히 비싼 요금제는 6개월 이상 쓰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자급제 단말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좀 많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사실 5G 스마트폰에서 5G 비싼 요금제를 사실상 강요받는 게 조금 있었습니다. 이게 이용 약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판매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용 약관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5G 단말기 이용자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좀 싸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LTE 단말 이용자도 내가 좀 빠른 걸 쓰고 싶어. 그러면 5G 요금제에 가입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번 달 하순 한 1, 2주 안에 허용이 되고요. KT와 LG U플러스도 이르면 연내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를 적게 쓰는 5G 스마트폰 이용자가 저가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쓰는 LTE 스마트폰 이용자는 대량 데이터에 유리한 5G 비싼 요금제, 대량의 5G 요금제를 쓸 수 있는 이런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돼서요. 통신비 지출을 조금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가게 통신비 부담의 상당 부분이 프리미엄 기종 위주의 단말기 가격입니다.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 S 시리즈 같은 거요. 그런데 사실상 중저가 스마트폰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제조사들이랑 협의를 해서요. 30만 원에서 80만 원대 단말기를 조금 더 내놓을 수 있게 합니다. 연내 2종이 더 나오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최대 4종까지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5G폰 가지고 LTE 요금제 선택을 하면 통신사가 단말기 보조금 줄여버리는 건 아닌지 이것도 아주 매서운 눈으로 좀 봐야겠습니다. 혹시 또 계속해서 꼼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은행도 이제 금리 경쟁을 더 부추기기 위해서 은행을 추가로 허가해 줄 거다. 이런 정책들도 나오고 있고 통신사도 계속해서 제4이동통신. 맞습니다. 추가 허가 이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정된 시장에 플레이어가 많을수록 경쟁이 격화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가격 경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통신시장의 과점 구조를 깨고 요금, 마케팅, 품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통신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돕는 방안이 나옵니다. 그동안 계속 제4이동통신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마땅한 혜택이 없어서 잘 못했는데요.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신규 통신사업자의 주파수 할당대 조건을 좀 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4천억 원 정도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사업자가 망 구축 과정에서 이제 다른 회사의 네트워크를 공동 이용할 수 있게 제도 개선도 추진해서요. 이런 망 까는 비용도 조금 줄여준다라고 합니다. 동시에 이제 지금 있는 알뜰폰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대형 이통사 사업자들의 자회사들이 또 조금 있잖아요. 이런 거 여기와 이제 경쟁에서 조금 더 우위를 설 수 있게 그러니까 조금 더 잘 경제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요금 할인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도 제공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통신사들의 경쟁을 더 부추기겠다라는 정부의 계획인 거죠. 오늘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그리고 손서구 경제평론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홉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건강을 품다 헬시허그에서 고함량 글루타치온 퍼펙트 75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총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 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홉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9967님께서 성공예감 덕분에 경제 공부를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당신은 이대호 중독이야 라고 질투를 합니다. 제가 오프닝 때 도파민 중독 말씀을 드렸었는데 4위한테서도 장모님 연세에 시사경제 이렇게 밝은 분 많지 않아요 라는 칭찬도 들으셨다고 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행복하네요. 그런 도파민이라면 뿜뿜 나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릴게요. 퀴즈 다른 나라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는지 그래서 미국에 피해를 주는지 미국이 미국의 기준으로 미국의 눈으로 다른 나라를 이것 관찰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하면 제재를 가할 수도 있어 이렇게 또 미국의 시각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신창근 님이 조금 전에 이 조작국은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판별하는 건가요?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이것 조작국은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상품, 서비스 등 대미 무역 흑자가 150억 달러를 넘을 때 그러니까 미국을 대상으로 150억 달러 이상 벌어갈 때 또 하나 경상수지 흑자가 그 나라의 GDP 3%를 넘을 때 또 8개월 동안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를 사들일 때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두 개를 충족하면 관찰 대상국 세 개 모두 다 해당이 되면 이것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미국의 기준입니다. 이게 화폐의 교환 비율을 뜻하기도 하는 두 글자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원달러 이것은 1,311원을 가리키고 있네요. 1,310원 안팎에서 원달러 이것이 요즘에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매년 11월 이맘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쇼핑 대목으로 불립니다. 미국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 또 우리나라에서는 코리아 세일페스타 이런 대규모 쇼핑 축제가 열리는데요. 과연 좀 얼어붙은 소비를 좀 살릴 수 있을까요?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희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 세일페스타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게 벌써 9년째라고 하는데 이게 또 항상 문의만 세일 아니냐, 문의만 행사다. 이런 또 비판도 따라 붙고요. 이번에는 좀 어떨까요, 이 행사가? 네, 지금 작년에 비해서 원래 참여하는 기업들이 좀 늘었습니다. 원래 한 2,400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고 그러고요. 품목 수도 좀 전반적으로 좀 폭넓게 늘어서 자동차, 가전 이런 품목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대 17%까지 할인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기간도 일자는 조금 늘었고요. 그런데 이게 요즘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 기업들이 할인 행사를 더 자주 합니다. 할인을 더 자주 하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코리아 페스타 이전에 이미 할인 행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할인 행사에 비교해서 얼마나 더 매력적인가. 이게 이제 아마 이번 코리아 페스타가 좀 더 효과를 보일 거냐 말 거냐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할인 리율, 기존보다 얼마나 더 싸지는데 아니면 전기 세일할 때보다 얼마나 더 혜택이 있는데라는 걸 비교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중국 보면 가전제품을 반값에 판다. 그렇죠. 의류도 절반 이하의 값으로 판다. 이런 게 많은데 체감하시기에 많은 분들이 왜 우리는 그만큼 크게 세일을 못할까라는 생각도 좀 하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코리아 페스타하고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좀 비교를 해보면 좀 이 시작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동기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고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명절을 끼고 하는 이런 행사입니다. 행사라서 아마 미국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 기간 11월 마지막 목요일 날이 추수감사절인데요. 그 다음 날 블랙프라이데이가 개최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날은 전국에 가족들이 많이 모이고 이러면서 그 다음 날 아주 큰 세일을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이런 행사에 좀 참여한다. 그리고 이제 워낙 할인폭이 큽니다. 70, 80% 많으면 90%까지 거의 또리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아마 1년 동안에 특히 또 추수감사절에 시즌 행사 상품들이 특히 그 할인도가 되게 높거든요. 이러니까 여기를 이제 이 목을 기다렸던 이런 고객들이 있다가 새벽에 문을 열면 열기 전부터 기다렸다가 서로 경쟁하듯이 매장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이런 하나의 축제 정말 문화로 하나의 축제 문화로 자기가 보는 이런 행사다. 이런 차이가 우리하고는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업체가 직접 재고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걸 소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세일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유통업체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임대업처럼 그렇죠? 분개만 해주고 수수료만 받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제조사에서 할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할인폭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판매 방식이 우리는 미국하고 조금 예를 들면 백화점 같은 경우도 미국은 직매입이 주로 하기 때문에 백화점이 재고를 안고 있고 우리 한국은 백화점이 재고를 안고 있지 않는 이런 판매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또 판매 방식의 차이에서도 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랑 그 중국 기업들 보니까 특히 유통업체들 보면 거의 한해 농사의 대부분을 특정 기간에 짓는다라고 할 정도로 소비가 그때 정말 많이 늘더라고요. 네.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소비자들이 블랙프라이데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쇼핑을 좀 이제 조금 참았다가 블랙프라이데이에 내가 필요한 상품을 구매해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특히 블랙프라이데이의 소비의 어떤 그런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가 됐고요. 특히 또는 중국은 D이어서 후발주자지만은 또 알리바바가 시작을 한 겁니다. 이 강군제 지금 모레면은 11월 11일이 않습니까? 이날 같은 경우도 워낙 온라인으로 시작을 한 거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는 축제, 쇼핑 축제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도는 엄청 크죠. 왜냐하면 블랙프라이데이나 이 강군제는 자국 내의 소비자들만을 개량한 게 아니고 전 세계 소비자들이 그날을 기다리는 이런 축제의 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벌써 9년째 코리아 세일페스타라는 걸 열고 있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이게 좀 어떻게 내수 소비에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네. 정부는 이제 그걸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더 소비가 진작돼야 되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축제 할인하고 하면 소비자들이 많이 찾게 되는 것은 맞는데 그 기대감만큼 높아졌느냐 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길거든요. 올해도 지금 한 20일 정도 기간이고 그런데 광군제나 블랙프라이데는 단 하루입니다. 단 하루가 하는데 사실 임팩트 면에서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기간이 길면 많은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도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지만 한편에서는 임팩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또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할인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게 하나의 좀 좋은 이벤트성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또 소비자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소비자들도 많이 있어서 아마 블랙프라이데 강군제는 자국 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벌써 인지도 워낙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열리군 코리아페스타의 기간에 바로 강군제 그다음에 블랙프라이데가 같이 겹쳐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더 큰 행사를 기다리면서 그때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겠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 코리아페스타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이익을 본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반응을 봐도 코리아페스타를 아예 처음 들어본다라는 분도 계시는 거고요. 잘 안 되니까 기간을 늘리고 있고 기간을 늘리니까 임팩트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에게 강하게 와닿을 또 못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는 해외 직구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 직구도 굉장히 편하고 빠르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해외 구입을 하는데 더 많이 쏠려가는 것 아닌가 걱정도 들고 또 최근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죠. 네. 지금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더라도 월 3분기까지 거의 5조 정도의 해외 직구가 지금 이루어지는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예전에는 미국이 자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중국이 거의 2조 2천억 정도로 통계 자료가 나오는데 45% 가까이 차지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나 좀 싸고 또 다양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기도가 달라질 텐데요. 그래서 우리 이런 해외 직구가 결국 많이 늘면 국내 아무래도 국내 내수 분들에는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중국 쪽에서 물건을 사시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거네요. 미국보다도요. 네. 국내 기업들도 사실 국내에서 이 코리아 세이페스타 이렇게 많이들 참여하시도록 유도하는 것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해외 직구족을 잡으려고 국내 기업들이 더 공을 들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직구가 이렇게 크게 시장으로 큰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강군제라든가 블랙프라이드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이 늘어가고 있고요. 이런 해외 직구들을 특히 해외 직구도 잡는 이런 노력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타국가에서 또 블랙프라이드의 이런 강군대를 활용하는 부분들에서 우리 이제 우리의 제품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준비를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아마 거기에 대한 효과도 좀 예전보다 계속 좀 많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좀 씁쓸하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게 해외 직구는 뭐 어찌됐든 간에 소비자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다만 해외 직구가 늘어날수록 그 피해나 부작용도 좀 많아질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해외 직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AS 부분도 그렇고요. 반품 같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미배송, 배송 지연이라든가 취소, 환불, 취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하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또 사기성 쇼핑몰도 많이 극성을 또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좀 상당히 주의를 왜냐하면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참여해야 될 거고 그래서 지금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국제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거래 소비자 포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사이트를 활용을 좀 잘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해외 공동구매한다고 해서 어떤 카페 운영자한테 개인에게 막 입금해 주고 이런 일도 있는데 참 위험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습니다. 네.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이정희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뉴스도 한번 정리해서 들어보시죠.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 등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조가 오전 9시부터 이틀간의 경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은 파업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쟁의 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률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통해 법안을 저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모든 부처가 참여해 부처별로 할당된 물가 점검 품목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물가관계 차관회의가 오늘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최소 15% 세율을 적용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관련 시행용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정안나였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런 표현 요즘에 듣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 통화하시는 분들보다는 문자메시지나 SNS를 하면서 네, 무슨 동의입니다? 라고 전화 받던 시절 거의 뭐 옛날 드라마에나 나오는 최근에 구직 포털사이트 알바천국이 하나의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MZ세대 10명 중에 3명이 전화 통화를 할 때 불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콜포비아라고도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오늘 심리학 개론 시간에 상담 심리사이자 연세대 연구 교수인 이헌주 교수와 함께 콜포비아. 왜 요즘 사람들은 전화를 두려워하는지 살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헌주 교수님은 그래도 전화하는 걸 즐겨하시나요? 아니면 메신조가 더 편하세요? 저는 낀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다가 전화를 막 하고 있었던 세대에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세대로 많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지점의 딱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간? 네. 그런데 요즘에 저도 이 아이템을 준비하면서 어저께 저희 회사에 있는 젊은 직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요즘에 전화 많이 하느냐. 전화하는 걸 정말로 불편해하느냐 물어보니까 정말로 전화가 불편하대요. 아니, 저도 그래요. 저도 여기서 통계가 30%라고 해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30%가 아니라 한 80, 90% 정도는 정도의 문제지 굉장히 부담감이나 두려움을 좀 느끼고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 같은 40대 아닙니까? 그런데 교수님도. 네, 맞습니다. 40대 이상은 그냥 전화받는 게 당연하고 힘들게 이거 문자메시지 써야 되고 그냥 전화로 빨리 통화하고 끊지 뭐 이러는데 젊은 세대들은 확실히 전화가 더 불편하다. 이거를 표현하는 이제 단어라고 해야 될까요? 콜포비아라는 말도 생겼다고요. 네, 콜포비어가 그냥 어떻게 보면 전화를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라든지 SNS라든지 또 디지털 세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것에 익숙해지게 되잖아요. 한 가지가 익숙해지다 보면 다른 하나는 덜 익숙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화라고 하는 것에 좀 부담감을 느낄 수 있어요. 실제로도 우리가 텍스트로 보면 자기가 생각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화는 얼굴도 안 보이고 바로바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뭘 물어보면 대처해야 되잖아요. 바로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증문 증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자체에서 엄청나게 사실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화 통화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사실 요즘에 젊은 세대에서 콜포비아를 많이 느낀다 하는데 그건 좀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일수록 디지털 세대에 조금 더 디지털에 조금 더 친숙한 그런 세대일 수 있잖아요. 실제 통계들을 봐도 스마트폰 이용률 같은 것이 현저하게 좀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SNS나 문자 이런 것들이 조금 익숙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자님 옛날에 보면 지하철 걸 타보면 예전에는 왜 피처폰 어르신들은 피처폰 많이 쓰시고 또 지하철에서 어떤 분은 스마트폰 하시는 젊은 세대들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벼룩시장 읽고 계시고 그런 분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지하철을 타보면 요즘에는 전 세대에 상관없이 전부 스마트폰 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네. 그래서 콜포비아가 저도 이렇게 보니까 40대뿐만 아니라 50대, 60대, 70대까지도 약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조금씩 느끼고 있는 세대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까지도 그냥 전화보다는 메시지 그냥 보내놓으면 내가 편한 시간에 그냥 열어볼 수 있게끔 그럴 수도 있겠고요. 참 예전에는 집집마다 집전화가 있어가지고 따르릉 울리면 여보세요 받고 누구 바꿔주세요. 엄마 계시니? 그런 게 너무나 당연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엄마 계시니 아빠 바꿔줘라라는 전화를 받아보는 젊은이들이 거의 없겠죠. 네. 아마 거의 경험 안 해본 사람도 있겠죠. 그쪽. 괜히 집에서 부모님 전화나 가족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것도 되게 이상한 사례가 또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요. 전화 자체가 많이 줄어듭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희도 청취자분들하고 전화 연결하는 코너가 없었네요.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세대랑 상관없이 앞으로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거겠네요. 네. 폴포비아 역시. 그래서 이거는 MZ세대만의 일은 또 아닐 거고. 그런데 전화받기 싫다. 전화가 두렵다라는 증상이 이게 신체적인 반응으로도 나타난다면서요. 크게는 몸반응, 감정반응, 행동반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반응에서는 심장이 약간 두근두근두근 거리고 좀 압박감. 몸에서 뭔가 조이는 듯한 그런 압박감 같은 게 들고요. 심한 분들은 식은땀도 흘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화받아야 돼서요? 네. 두려움이 드니까 사실. 두려움이 들 때 그런 감정이 들잖아요. 그래서 포비아라고 표현까지 붙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좀 짜증이 나고 되게 불안해지고 또 행동반응에서는 내가 전화를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도 무음 처리하고 그냥 받지 않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죠. 그냥 나중에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자기가 지금 전화받기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문자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게 몸 반응, 감정 반응. 행동 반응. 행동 반응까지. 그러니까 몸에서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압박감이 들고 감정에서는 불안이나 짜증감 이런 것들이 들고 행동반응에서는 그것을 좀 회피하는 그런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좀 반성을 해야겠네요. 저는 전화하는 걸 좋아해서 바로바로 전화하거든요. 어떤 분들이 통화 가능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으로 똑똑 혹은 안녕하세요 먼저 보내놓고 더 이상 메시지 안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 보면 저는 성격이 급해서 그냥 바로 본론부터 말씀하시지 아니면 그냥 바로 전화를 하시지 생각을 하는데 저만의 생각일 수 있겠네요. 사실 저도 전화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전화 자체를 다 줄이는 것보다는 유독 안 받는 분들이 계세요. 전화를. 일부러 안 받는 분들. 진짜 바빠서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어쩌면 그분이 약간 전화 받는 거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화 받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분한테는 문자로 조금 많이 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자다 보니까 취재원들한테 전화 정말 많이 하는데 상대방이 내 전화를 안 받고 분명히 부재중 전화가 떠 있을 텐데 콜백이라고 하죠. 전화를 다시 되돌려서 주지 않으면 날 무시하나? 왜 이렇게 쉽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전화 자체가 부담될 수도 있겠다. 아니 어떤 학생은 부모님 전화도 부담된대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내가 대화하는 건 괜찮은데 전화 오면 되게 부담되고 그 밖이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용돈 떨어지면 먼저 전화할 텐데. 그러면 또 이제 그럴 수 있겠죠. 우리 박민욱 님도 저는 54세인데도 전화가 부담돼요. 제가 자유롭게 중단하기가 어려워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렇죠. 끊고 싶은데 상대방이 계속 말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꼭 극복을 해야 될까요? 또 어떤 분들은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메신저 하면 되는 건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 과제입니까? 앞으로는 아마 문자나 SNS로 많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의사소통의 수단 자체에서 그런 부분이 좀 대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를 받는 게 의사소통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얼굴도 안 보이고 청각으로만 들으면서 즉시 어떻게 보면 응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전화로 응답하는 것들이 또 전화로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의 한 수단이라는 측면에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회피하다 보면 대면에서 만나는 것 자체도 좀 두려워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의사소통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정보 전달이 아니라 교감이나 시각이나 촉각이나 이런 복합적 과정에 있다라는 것이 또 한 측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사소통인데 의사소통은 그냥 글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918님이 저희 세 딸들도 전화를 하면 문자로 하라고 해요라고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어르신들한테 부모님들한테는 그래도 안부 전화 드리는 게 또 맞고 그런 걸 또 좋아하시니까요.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시네요. 문자 메시지가 갑자기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영숙님도 50대도 전화 말고 카톡이 편하다고. 그리고 7925님은 고객 집에 전화 넣고 방문해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경우가 요즘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업무상으로도 그렇고 한데 그냥 모르는 전화 아예 안 받는 분들도 많죠. 네. 맞습니다. 물론 그게 어떤 스팸일 수도 있는데 필요한 전화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전화는 안 받는 분들 정말 많다. 그런데 이게 업무상 정말 꼭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개선을 한다면 필요에 의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심리학적 개념 중에서 치료기법 중에 노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출법이요? 네. 노출법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에요. 이거는 조금씩 노출해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두려움이 좀 가시기 시작을 합니다. 왜 초등학교 때 띔틀 되게 무섭잖아요. 띔틀? 네. 그런데 하다 보면 좀 낮은 것부터 계속 하다 보면 조금 괜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화를 우리가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면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는 전화를 걸 수 있는 타이밍도를 만들어서 오후 1시쯤 전화드려도 될까요? 해서 그 시간 동안에 전화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받는 것만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먼저 조금 해본다든지 아니면 전화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전화받기 힘든 분이 계시고 그중에서도 식은땅까지 나오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조금 받기 좀 까다로우신 분이 계시고. 상대방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낮은 허들. 소위 전화를 좀 그래도 받을 수 있는 분부터 조금은 노출을 많이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편한 사람부터. 그러니까 갑자기 고등학교 은사님한테 전화드리는 거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친구. 한 몇 달 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조금씩 뛴 틀을 높여나가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직접 사람을 또 만나야 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의사소통이라는 건 즉시 응답하고 즉시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늘려나가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콜포비아를 조금은 우리가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그냥 의사소통이 글로만 되는 건 아니고. 전화를 통해서 목소리도 듣고 감정도 느끼고 또 만나서 서로 교감도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강신광님도 저도 40대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전화 거는 거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전화 걸기 전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하고 걸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전화하기가 싫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꼭 필요할 때는 그래도 전화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이현주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 시간을 정해서 하거나 먼저 조금 편한 상대에게 전화를 해보거나 실제로 만나서 대면해보거나.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연세대 이현주 연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 때는 요즘에 AI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써보기엔 좀 어려운 게 남아있죠. 그래서 그 AI를 활용하는 AI 활용팩서 준비해봤습니다. 뉴스 듣고 10시 5분에 저희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